같은 이천 이십삼년의 승리적 결석을 눈앞에 두고 제 5차 전부.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꼿꼿이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건전한 문화도덕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덮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도. 우리들 모비의 집안의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모비의 집안의 일입니다. 모두 모비의 집안의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모비의 집안의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모비의 집안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